자 여러분들 저는 촬영에 필요한 의류를 쇼핑하러 왔습니다 풋살화, 스포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 미주노 있다고 그러던데 준프로로서, 아마타브로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한국 사람들은 볼이 넓기 때문에 매즈노가 좋아, 매즈노 그럴 수 없네요 다행이네 헤이 얘들아 헬로우 요거스 킹TV 헤이 헤이 아 씨 형 데리고 다니는다 아 무리가 없는 놈들이었어 헤이 미주노 미주노 어디있노 크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여기 두 개 지금 킹굴 아니겠습니까? 근데 헹굴은 가죽이잖아요 그쵸? 조기축구에서 이런거 신고 하면 바로 선발이거든요 누가 아무도 안 신었어 응 응 슈팅이 굉장히 잘 되는 신발이에요 지금 벌써 살 건 없네 아 일단은 축하도 살겠다 이제 트레이닝복을 사야되는데 데썸트가 있네? 찔러야지 준비 다 했습니다 바로 오세요 자 여러분들요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주 가는 동안에 안녕하세요 마랑입니다 하하하하하 손딱 크게 주세요 고추까루 우리가 요동 먹는 법은 일단은 고춧가루 고춧가루 요동은 고춧가루랑 고춧가루 무조건 적당히 났어요 빨리 가야겠어요 저희 지금 늦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디 어디 지금 어디 가요? 네 어디 가 어디? 소년체전가요 소년체전 아 소년체전가요? 네 어디 무슨 종목? 여기 하키요 하키 하키 어디 중학교 어디 중학교 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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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벨트 착용은 의무맛 여성 맥반석 오징어는 맥반석이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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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로 한 마리 샀거든? 근데 왜 앞에 오징어가 세 마리냐 고춧가루 고춧가루 도착했습니다 현대 모빌스 자 일단은 햇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성시름을 발라야 되는데 나 원판 좋은데 원판 베리면 어떡해 나는 안 바르는 게 진짜 제일 잘 생기는 건데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씬을 찍으러 같이 가고 있어요 우리 출연진은요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 굉장히 친한 사람들인데? 네 안녕하세요 왜요? 안녕하세요 상품이었습니다 별말씀네요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콘텐츠 아 와 이거 진짜 크다 여기 어벤져스 같아 아 그래도 전복 형태가 잘하네 어벤져스 같은 건물의 느낌이 드네요 야 이런 부장 하나 나도 만들고 싶다 어이 그 무사하지 않아서 왜 이렇게 뛰면 안 되지 이러면서 야 여기서 할 거면은 이거 괜히 발랐네 일단 여기 오늘 그 도베르반 FC 도베르반의 감독님이십니다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거 첫 경기였는데 빠져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들 불법 스포츠 토크는 기회가 아닌 범죄입니다 범죄입니다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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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보셔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여기는 양천구장인데 이곳에서 지금 두 베르만 FC 찍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알아요? 네. 와람을 누가 몰라. 와람 누가 몰라. 형 잘생겼어요? 네. 유튜브 다니엘. 두 베르만! 무! 이렇게... 나같이... 됐었습니다! olha!!! 아아니! 아니! 하하하하 하나 둘 셋 말곱띠 말곱띠 여러분들이 양머리로 돌아오면 괜찮아? 아 괜찮아요 안쪽만 해주세요 너네 괜찮니? 네 집에서 큼큼 맞는거 아니지? 많아 만져봐 이게 그리 우와 야 이거 버리지 버리지 업로드 언제든 야 지났어 애들 업로드 언제든 저 이거는 번호랑 하진이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나가요? 유튜브 영상 나오겠다 네? 유튜브 영상 보게 나오겠다 워후 워후 오케이 애들한테 자랑해 네 오케이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제가 있는 위치는 바로 여의도에 있는 KBS에 왔습니다 따라라라라라 영역광 자 KBS 본관이에요 본관에 와서 같이 진행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하여 PD님들과 함께 KBS의 뜻 길게 풀어서 한국 베이스볼 스포츠 PD님 언제 오신대? 지금 내려오신대요 PD님 기다릴게요 일단 혈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안녕하세요 아 예 계속 직접 하세요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걸려가지고 아니 다이밍이 역시 방송각이야 아 역시 굉장히 좋은 취지의 나와 정말 잘 맞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찍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뭐 승부라는 것을 떠나서 어차피 스포츠기 때문에 즐겁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유튜브 채널 쪽에 또 같이 하는게 있어서 그것도 미팅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들 김용연님이랑 마랑TV에서 한템씩 맡아주셔서 자 일단 여러분들 저희는 어 새 프로그램에 대한 미팅을 다 마쳤고 많이 바쁘게 지낼겁니다 여름은 우리 마랑TV에 어 예전 아니겠습니까 좀만 기다리시면 그때쯤 잘 듣고 받아드리겠습니다 오늘 8시에 저희 축구 연습이 있어서 축구 연습 가는데 아 그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어 운동을 좀 하러 갑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운동이 끝났고 저희는 이제 7시이다 보니까 지금 빨리 건국대학교로 이동을 해서 아 너무 잘생겨서 집중이 안 돼요 건국대학교에서 빨리 축구 훈련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든지 스포츠에 관한 준비를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연습 진짜 최대한으로 안 빼먹으려고 하고 아무튼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묻어주세요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그럼요 오늘 저희가 자 오늘 쇼크 다 끝났고 오늘 영국 학생들이랑 쳤는데 정말 잘 뛰고 어렸을 때 날아보는 것 같아 한 분은 나한테 안 댔지만 꽉 잠겼지? It's like a G-Dot It's like a new 그래서 저희는 집에 갑니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끝마칩니다 여러분들 마랑이었습니다 정말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